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우사와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200명을 한 10년간 추적 조사해서 하나의 이포트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빌게이츠라든지 또 워렘 버필이시라든지 또 넬슨 말데라든지 또 지미 카타 대통령이라든지 또한 기업가 또한 정치가 학자 작가 음악가 또 CEO들 또 아카데미아 생을 받았던 사람들 또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사람들 또 노벨상을 딴 사람들 추적 조사에서 그것을 하나의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한 것인데 그 가운데 그들의 공통된 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기도 하고 열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로 따라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이로 젊은이와 늙은이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저는 열정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연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열정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이것이 식어지지 않는 것이 저는 이것이 젊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열정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쓴 나이가 그네의 나이 74세였습니다 그리고 베르디가 아비 마리아를 이것을 고개 쓸 때가 그것이 85세였고 괴테가 파우스트를 썼을 때가 80세였습니다 미켈렌젤로가 그 성당을 그 때 건축할 때에 그때 감독한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행했던 그 자들로 인해서 그것이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두현 씨가 쓴 그 시가 짧은 시인데 아주 각인되게 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연탄죄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참 각인되는 그 시 같아요 아주 짧은 두 줄에 걸친 그 말씀인데 그것이 참 귀한 은혜를 주곤 합니다 오히려 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낸 그 모든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직되어 주기를 주의 의미로 추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진 갈렙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정복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 사람 여우수아와 갈렙 그 가운데에 사실은 저는 갈렙이 더 참 여우수아보다도 참 귀하다 우리가 사실은 2인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빛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도 보면 화려한 주연이 있지만 그 주연을 그것을 보자는 사람이 뭐냐면 빛나는 조연입니다 우리가 그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한 그 갈렙이 삶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갈렙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갈렙으로부터 일어난 그 삶인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갈렙하면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비록 2인자지만은 여우수아의 다음에 읽혀지는 이름이지만은 여우수아의 이름은 드높여졌고 그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40세대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45년 뒤에 이름이 언급되어집니다 그 안에 그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우수아의 이름은 그것이 많이 부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갈렙은 그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직한 개 하나님 앞에 충직한 개의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렙을 생각하면 그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 해불원 땅은 그들이 참 40년 45년 전에 그것을 차지하고자 했던 그 땅이 그러한데 그러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남겨두었던 그것이 산지였고 또 그것이 어느 누구도 가려고 들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곳에 거하는 모든 그 사람들은 안학자손들로 그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장대 같고 거인 같고 그 가운데에 그것을 넘노지 못하는 그곳의 산지의 그곳을 갈렙은 85세 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민숙이 14장 24절에도 보면은 그의 마음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 민숙이 14장에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들이 누군가 한번쯤 우리가 볼 것인데 나를 온전히 따랐다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성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귀한 갈렙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것을 갈렙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장 9절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사실은 그가 85세가 되어지면 그때도 상당히 어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85세 되면 상당히 어른입니다 여호와 갈렙이 제일 어른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거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에 여유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을 우리는 나이가 되어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기득권적인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한사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그 신앙은 바로 그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것에 동등감을 대을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의 모습이오 십자가의 정신이오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또한 모든 위치적으로 기득권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옆에 열정을 나아야 나가는 그 신앙이 바로 칼렙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분들이 베트남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축구를 모르는 분들도 또 보면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베트남 축구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박항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베트남 축구를 아주 올려놓은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히든크 감독이 와가지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한국 사람들에게 힘을 줬던 것처럼 마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인물로 되새겨집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증오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한국이랑 베트남 관계가 요즘처럼 그렇게 좋아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이렇게 참 훌륭하게 근데 그의 리더십을 보면 참 이 선김의 리더십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선김입니다 그가 사실은 감독하면 참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러한 것에서 그가 그 선수들의 발을 마사지해 주고 마치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마사지해 주고 그러는 것들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들이 감동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동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열심히 뛰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아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감독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게 한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려와서 오히려 선수 중에서 힘든 그 선수를 비즈니스업과 바꿔서 자기는 에코노믹 클래스로 가게 되어지고 그 선수를 그곳에 들이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때요? 참 가슴이 참 훈훈하다 여러분 그런 흐뭇함이 있잖아요 아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은 위치에 서게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자들이 그 높은 자리에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높은 자리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일이지만 무엇하기 위해서 내가 혼자 군림하고 혼자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나누기 위하여 베풀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렙은 그 가운데에 내가 85세에 내가 편안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에 젊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나아가기를 어려워하는 그곳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 나이가 아직 85세 내가 아직도 간 거랍니다 하나님 옆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85세까지 산 것은 상당한 오래 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열정을 다하여 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12명 가운데에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45년 전에 그래서 민숙이 14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10명의 정탄군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었냐 하면 그들은 때로는 좀 악평을 하기도 하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그들은 악평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민숙이 13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10명의 정탄군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가운데 그 거주민은 강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을 보고 온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또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들이 본 것으로 인하여 부정적으로 보고한 내용들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들이 강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와 또한 그것을 과장한 것입니다 과장해서 오히려 과장은 거짓말이 되어지잖아요 또 한 가지를 더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태한 땅을 어떻게 악평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그 백성들의 보고가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마음들이 상하게 되어졌냐면 그들의 보고가 리더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온 회중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불을 지지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건 이렇게 읽어야 감정이 섞여가지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때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열 명의 그 다수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악평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일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이 누구를 원망한 거라시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한 지휘관 세우자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 틀렸다 이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갈렙은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소수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척과 끓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실이 인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어지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바라보아서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씀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립이 가졌던 신앙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변화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욕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변화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기하게 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현실을 보고 내가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로 오셔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갈렙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들로 인하여 그의 생애가 40세 때의 그 일들로 인하여 85세 때 처음 나타나는 그 말씀이지만 갈렙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보기에 너무 견고한 겁니다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믿음에 남연하십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 인간이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쓸지라도 인간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이것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도전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도전이 되어지는 것은 온전히 쫓았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열 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었는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갈렙이 그의 모든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갈렙이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갈렙이 모든 것들이 평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방해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방해적인 요소가 사실은 나이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지요 하나님의 일들을 열정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섬기시자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핑계를 대는 것은 내가 지금 자녀와 모든 자녀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그 부르심을 그 모든 자들에게 불렀을 때에 살았으면 다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고 하니까 부르니까 나는 처자를 돌봐야 되고 너 집에 일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다 핑계를 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올해의 제목이 모였어요 우리 표호가 충성하고 헌신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직 내가 돌봐야 될 처자식과 그 일들이 너무 많아서 또 그렇게 돼서 나이가 좀 들면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 시키시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아서 우리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연세가 있으신 애노케원들이 참 이렇게 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목사의 참 말씀을 하면 아면으로 우리에게 참 그렇게 하여지고 얼마나 이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유배결 장로님 지금 몸이 불편해서 나오시진 않지만 나가면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예요 아이 이 말에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그것에 교만할 것은 아닌데 부끄럽기도 하고 아 더 말씀을 좀 준비해야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새롭게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뜨겁게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갈렙의 나이가 오늘 85세 때의 그 말씀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그때만 해도 85세가 상당히 고령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의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노인층이 들어가는 나이가 몇 센지 아십니까 100년 전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45세부터가 노인층에 들어갔습니다 노년층에 들어간 것이 45세였어요 기록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의 말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100년 전에 45세가 노년층에 들어갔습니다 50년 전엔 그 노년층은 언제부터 해산했는지 아십니까 55세였습니다 50년 전에 50년 전에만 해도 불과 여러분들이 기억에 나는 세월입니다 55세가 노년층에 들어갔고 그때만 해도 한갑 자체를 아주 아주 크게 벌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갑 때까지 살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한갑 되면 참 오래 살았다 그래서 한갑 자체를 희이하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한갑 자체는 하지도 않잖아요 70도 하지도 않잖아요 80이나 돼야 조금 이제 노년층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나이는 우리가 모든 것들의 생명이 연장되어졌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나는 노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지금 보통 우리가 65세 시니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90세를 쉽게 삽니다 요새 태어나는 자녀들은 100세까지도 삽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120세까지는 우리가 이제는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핑계할 게 아닙니다 갈렙은 나이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얘기에 있어서 사실은 계속 따나다리는 그 자기를 소개할 때의 이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이것이 사실은 그니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족석입니다 에돔 족석은 에서의 족석입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의 에서 족석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그니스 사람 하면은 에돔 족석 그런데 그가 언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 그가 함께 한 자들 출애급회에 나온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함께 섞여서 살던 잡족도 같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가 나아갔으면 그의 삶이 신실하게 나아갔으면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가 유다지파의 대표자로 뽑히게 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였고 그가 유다지파의 그 모든 것의 대표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이것이 때로는 자기에게 여우사와 갈렙 어찌 보면 갈렙이 좀 더 나이가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상당히 방해 요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출신 성분이 자기가 나이 많은 것이 또한 하나의 이인자로밖에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려한 그 주연보다도 아름다운 조연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